삼촌들 가수야, 가수. 노래 부르는 사람들. 나원아, 삼촌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여기 볼까 한 번? 네. 삼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? 조금만. 응, 봐봐. 우리 집에 왔으면 우리 집이지. 저기 뭐야? 왜 우리 집에 가라? 왜 나와지? 어떻게 알아? 어떻게 알아? 박자도 맞출 거고. 삼촌, 삼촌. 삼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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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촌. 착각 삼촌. 이 삼촌 여깄네, 우리 집에 있네. 오, 코코 알아본 거야? 삼촌이야. 오, 맞아, 맞아. 저 삼촌 맞지? 오, 그래. 여깄네, 여깄네. 맞아. 희성이 따라 불러. 많이 봐, 이봐. 희성아. 따라 부르는 거야? 와, 희성이는 이 노래 안 돼요. 우리 집으로 가자. 내 만두야, 만두야. 만두? 이래서 만두야, 이래서. 만두? 와우. 우리 집으로 가자. 우리 집으로 가자. 만두 가지고 왔어. 이성이, 이성이 집에 가자. 진짜 티켓에서 나왔어, 바로. 가자. 줘 봐. 어떡해, 어떡해. 준호 삼촌 집 진짜 배기들 불잖아요. 줘 봐, 똑같이. 더 좀 불러주시지. 줘 봐, 이성이. 가자. 줘 봐. 멋있어. 멋있어. 웃을까, 기분이. 나홍아. 그러니까요. 나홍아. 나홍아. 나 저거 하고 싶은데. 저거 해보고 싶으세요? 오른발 하면서. 오른발 하면서. 고개 딱 돌리고. 고개 딱 돌리고. 고개 딱 돌리고. 잘하시네요. 느낌이 달라, 달라. 그렇지, 도는 거야, 도는 거. 잘하시네. 고개, 고개, 고개. 우와 잘하oll á. 가사. 줘 봐. 오, 멋있어. 음악이 좋아. 오, 녹음이 좋아. 노래 하나로 아이들과 금방 친해졌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